좋아요 끙끙이는 변기랍니다 끙끙이가 어딨지? 얘가 끙끙인가? 끙끙이는 모자라도 쓸 수 있어요 모자 위에 슝! 머리 위에 슝! 모자처럼 쓸 수도 있고 어? 끙끙이 뭘 담았나봐 어? 끙끙이 뭘 담았고 갈 수도 있어요 무슨 소리일까요? 전화기가 따르릉 따르릉 쉿! 조용해야해 전화기를 꺼야겠어 인사해요 토끼가 귀를 정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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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정글 정글 똑똑똑 똑똑똑 누구 계세요? 어? 젖소가 있네 젖소는? 네 네 네 조용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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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용 안녕 안녕 조용 인사 어떻게 해요? 이렇게 해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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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세요 오일 из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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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